아내가 부정행위를 하다 바람을 피우다 라는 표현을 배워볼 텐데요. 따이 루이 마오즈 녹색 모자를 쓰다 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황제입고 하던 시절에 황색과 홍색은 높은 지위의 상징이었고요. 녹색은 낮은 지위의 상징이었다고도 하는데 그런 의미 말고도 원나라 때 기생의 남편에게는 녹색 두건을 씌우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녹색 모자를 쓰다 라고 하면 그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하다 바람을 피웠다 라는 뜻입니다. 따이 루이 마오즈 늘 출연하는 건 아니지만 양사가 함께 출연하기도 하는데 모자의 양사 띵을 쓰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종종 누구에게 녹색 모자를 씌우다 남자가 출연하기도 하는 거죠. 게이타 따이 루이 마오즈 게이타 따이 이 띵 루이 마오즈 니 우유 루이 마오즈마 좌우좌우취 랑금을 따이홀 너희 방에 녹색 모자 있냐 좀 찾아와 봐라 내가 좀 잠깐 쓰고 있게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얘기하는 거죠. 루 루 부지위 루 루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니 우유 류 마오즈마 좌우취 랑금을 따이홀 루 루 부지위 동거하던 남자의 친구와 결혼해서 여자가 떠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자가 결혼식 날 먼저 같이 살던 남자한테 전화를 한 거죠. 쯔토우 날 과일러 쯔토우는 그 결혼하는 남자 별명입니다. 쯔토우가 뭐 어느 점이 이상하다는 거야? 쯔후라이 니 크넝 부신 말해도 너는 안 믿겠지만 부구어 워하이시 즈수얼러바 그래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 쯔토우 총라이 또 매이 개인이 따이고 루 마오즈 너랑 친구인 쯔토우가 나랑 오늘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랑 자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역을 하면 너에게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그런 불명예를 씌워주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쯔토우 날 과일러 쯔토우 날 과일러 쯔토라이 니 크넝는 부신 부구어 하여지 쯔어라 쯔토우 총라이 도매게 니 대구 루 마오즈 쯔토우 날 과일러 쯔토라이 니 크넝는 부신 부구어 하여지 쯔어라 쯔토우 쯔토우 날 과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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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직도 말해봐요. 쪼头从来都没给你戴过绿帽子. 쪼头哪怪. 说出来你可能不信. 不过我还是直说了吧. 쪼头从来都没给你戴过绿帽子. 我今儿才发现, 她悄悄摸摸地不知道给我戴了几顶绿帽子. 내가 오늘에서야 발견했다.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가, 몰래 바람을 몇 번이나 폈는지, 오늘에서야 알게 됐다. 我说, 你今天脸色怎么那么难看呢? 어쩐지 너 오늘 얼굴 색이 굉장히 안 좋더라니? 我今儿才发现, 她悄悄摸摸地不知道给我戴了几顶绿帽子. ろ Cas bild 我今儿才发现, 她悄悄摸摸地不知道给我戴了几顶绿帽子. 我今儿才发现, 她悄悄摸摸地不知道给我戴了几顶绿帽子. 我今儿才发现, 她悄悄摸摸地不知道给我戴了几顶绿帽子. I know. 요 요 요 요 이 오늘 눈썹이 왜 그렇게 힘들어? 나 지금 이 눈썹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 눈썹을 보여줘서 저요, 오늘 눈썹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 눈썹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 남은 남은 옷을 입고 있어 이 일을까? 만약에 스스로도 모르고 이 남은 자는 흥분이 더 행복해 그런데 생각, 저는 그 내 가장 좋은 친구 아내가 남편에게 녹색 모자를 씌워주는 이 일은 아내가 바람을 폈다는 이 일은 광 단지 만약에 단지 자신만 알고 있으면 어쩌면 다시 후 재결합할 희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당신 한번 생각해봐라 그 강조부사 즉 나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어제 내가 그 장소에서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목격을 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사이가 좋아질 수 있겠느냐 이 오빠가 남편에게는 유명한 지semb坡이 있고 다른 나를 들을테면 네가 너희가 나는 죄지만 당신은 진짜 아내가 그들을 위해서 son이다 당신은 내가 가장 예 łat인다 당신은 내가 그의 가장 친구인데 당신은 내 몸에 불구하고 있다 당신과는 내 몸에 불구하고 있다 당신은 내 몸에 불구하고 있다 당신은 나음이 불구하고 있다 당신은 이런 그런지 하다 당신이 나아가 나아가 있는지 люб을하다는 것을 아내가 당신은 내 삶을 알고 있다 당신은 나아가 나는 지semb하다라고 당신은 내 마음을 확신한 car 그리고 당신은 흑잎으로 stata 하나 둘 셋 Blowns respiratory 2019을 죄 hazır 당신은 흑잎으로 가겠습니다 제 흑잎으로 둘 perception 没準可能還有富的希望 可是你想我可是他最好的朋友 昨天我就在那會把一切都目睹了 能好得了嗎 這老婆給男人戴綠帽子這事吧 如果光自個知道 沒準可能還有富的希望 可是你想我可是他最好的朋友 昨天我就在那會把一切都目睹了 能好得了嗎